어린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순간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안기다 줍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이 세상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고생길이 열려있는 겁니다. 악한 현재의 세상은 아이에게 다양한 것들을 주입합니다. 육체에게도 아이의 생각, 정신세계에도 다양한 것을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이의 몸에 강제로 주사를 맞는 법률을 만들기도 하고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학교에서는 반성경적인 사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 교육을 6년, 10년 동안 학교에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을수록 마귀와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세련되고 멋집니다. 화려한 음변을 구사합니다. 보통 이런 자들은 영어를 한글과 함께 섞어서 말하는 겁니다. 고상한 척 어려운 말을 하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기름기가 떨어지는 겁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고인혜로 말하는 그 감미로 말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미천한 사대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의 말에 권위를 주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만드신 언어인데 왜 그들의 권위를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체적인 자기 생각,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의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의지를 행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시력은 이것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현재의 세상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의 생각으로 만드는 언론을 한번 보십시오. 수단 방법을 다르지 않습니다.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송하는 겁니다. 유튜브, 온라인 공간에서,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방송을 통해 마귀의 생각을 주입하는 겁니다. 드라마, 영화, 다큐들. 각종 장르의 모든 영상들은 반성경적인 마귀의 사상을 주입하는 도구입니다. 중립적인 것 같지요. 그러나 분명히 뭐가 들이 있을 거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종교적인 영상물입니다. 목사 가운을 입고, 신부의 가운을 입고, 중에 도프를 쓰고 나와서 말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아 버려진 사람들을 될 겁니다.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지 않으면 대활란 때는 버려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인간의 육신으로 등장한 하나의 마귀를 하나님으로 성길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성기는 겁니다. 그의 외모에, 그의 사상에, 그의 종교에 열공할 것입니다. 다양한 외국어를 구사할 거예요. 꼬인 혀로. 부모가 아이에게 훈계와 책망을 하는 이유는 이 악한 세상이 살아가는데 책임감을 가진 성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하지 않거나 책망을 거부하는 아이는 점점 버릇이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결국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책임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훈계를 하지 않거나 책망을 거부하는 아이는 버릇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방을 정리하라고. 이불을 개라고. 옷도 그런 식으로 입지 마라고. 핸드폰 그만 보라고. 어른을 보면 고개 숙에 인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교육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공경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는 격려만 해도 몇 시간을 합니다. 차렷해가지고 손을 올리게 하는 격려. 이게 안되면 고개 숙이게 하고.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견척하고 책망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삐뚤어진 것을 말로 바로잡는 겁니다. 아이들이 상견이나 간섭으로 여기더라도 부모는 자신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방치하는 대가는 아이가 성장하면 부모가 받을 것입니다. 구부러진 나무 보셨어요? 이렇게 구부러진 나무. 구부르기 전에 교정을 해야 합니다. 구부러지면 어떻게 하는가? 나무를 파내요. 파내서 떼버리고 억지로 구부린 다음에 여기 상체를 싸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발라지는 겁니다.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말로 할 때 잘해라. 그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말입니다. 절단 나기 전에 잘해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성경적인 이치를 아는 겁니다. 홀로코스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해초류를 대시면 600만 명을 죽이세요. 2차 홀로코스터는 7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과 지구 인구의 75% 대충 잡아도 50, 한 6, 7억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해초류라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사람을 직접 다루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돼요. 이게 뭡니까?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훈계가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건고하라.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훈계를 듣거나 책망이나 견책을 당하면 그걸 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훈계한다면 책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은 성경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한글 킹잼 성경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성경적 설교도 거부하는 겁니다. 제 설교 한번 줘보세요. 바로 드러납니다. 아픈 데를 자꾸 때리는 겁니다. 항복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성경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만 때리라고. 기록된 이 말씀에 여러분을 견책한다면 당연히 순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생명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를 방어합니다. 이승도 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장노인데. 기독교만 30년인데. 박사라는 화기를 내세우거나 유학을 했던 자신의 지성을 믿기도 합니다. 재산이나 권력을 청춘이나 외모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게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에서 물을 태워야 되잖아요. 이런 걸로 불쏘시개 감을 사는 장작들입니다. 호의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헛대나 주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으리라. 시간이 지나면 인간은 변질되는 겁니다. 호의가 악의로 변하고 나중엔 적의로 변하는 겁니다. 아름다움도 헛대다고 그랬습니다. 화려하게 피웠다가 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한금 킹게임즈 성경을 믿는 믿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찬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의 열매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헛되고 추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죠. 아프고 슬프고 그 감정은 부인하고 성경을 펴서 믿음으로 그 성경을 읽고 주님으로 위로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워하시겠습니까? 내 감정에 따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